경상지사관들이 너무 대답한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임용시험지가 중문 떨어지고 영태에 엄청 입자리 창조를 끄는 거 철저하게 버스를 해갖고 좀 최대한 벽을 좀 낮게 낮추고 들어가는 금은 좀 넓이라고 여기로 하긴 한데요. 그래가지고 우리는 진짜 정치한 사람은 그런 거 보면 대부분 글록줄, 돈줄, 깨줄 다 들어가고 이러니까 우리는 너무 깊고 힘들게 끌어갖고 애들 빼라질 하는데 그래가지고 너무 깜빡했으니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. 하도 다 떨어져서 내 대통령이 내 편드가 안 있을까요? 예. 그러면은 맨날 찢어지는 사람도 없고 말고 다른 생각으로 한번 바꿔볼 테니까 또 떼어야 바꿀까요? 그렇지.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우리 말에 귀를 좀 기울여갖고 창작을 좀 해줘라는 그런 거지. 여기 뒤에 전화번호가 핸드폰 제꺼거든요. 네. 그래서 뭐 필요한... 저거는 거기 안 보호ка야 전화번호가 핸드폰이 많아